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연 2%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효정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출시되는 청년주택들임 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납부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고 이자율은 최대 연 4.5%로 높였습니다. 가입 1년이 지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를 적용합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금리를 더 낮춰주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아이를 낳으면 0.5%포인트, 둘째부터는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는데 최저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부당한 부담 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내지는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이런 범위를 저희들이 방지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금융의 기회를 활용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들을 정부는 공공주택 유홈 공급 물량과 청년층 당첨자 수를 고려하면 연간 10만 명이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서는 월세 대출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이고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